너도 잠이나 자라? 이상한 것만 배웠고 어, 얘 빵구 나올 것 같아, 빵구 나올 것 같아 근데 이렇게 한번 끼는 것도 예능이다? 형을 지금 테스트할게요 끼면은 형 예능인 안 끼면은 뭐 그냥 뭐 그냥 사람? 그래도 아이돌인데 어떻게 끼냐? 아, 우리 아이돌이구나 예능인 줄 알았지 야, 종구아 넌 이제 좀 일어나야겠다, 종구아 어, 너 일단 방에 못 자 종구아 종구아 자 하나요 자 둘이요 형, 죄를 형이 알렸다고요? 자 제이 형 뭐해 자 둘이요 이제 죄가 씻겨 나가는 그런 느낌이 드느냐 여덟이요 잠 다 깼어? 어떤 것 같은데? 종구아 잠 깼어? 잠 깼어? 잠 깼으면 소리 질러 네